잘 잤니? 좋은 아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좋았지? 굿모닝. 우리는 꽃놀이. 네. 자, 저희가 뭘 해야 되죠? 저희가 뭘 해야 되죠? 어, 저 뒤에. 저 뒤에. 한 번 어디 할까요? 저는 맞교환 환승권입니다. 아니, 형님.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연합을 해서 5명에서 꽃게에서 자자. 모르는 거야. 야, 어떻게 얘기했는데요? 그들은 저희가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분들은 이름도 안 부르거든요. 모르는 사람, 모르는 사람. 걸림됐습니다. 실례지만. 누구, 촬영 중인데 좀 비켜주시겠어요? 좀 비켜주시겠어요? 아, 그래서 하는 거예요? 일단 그럼 잠시. 누구시죠? 아세요? 아니에요. 저는 몰라요. 조이사. 초면입니다. 초면입니다. 두 분 조금만 같이. 아, 그러니까요. 두 명이 하는 쇼. 서장은 안 좋아하는 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. 서한 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. 서한 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. 아하하하하하 그거. 그거. 감사합니다.